저희가 이제 잠깐 잠깐 쉬는 시간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마란팀과 그 다음에 원아램팀에서 서로 미니게임 하는 게 어떨까? 저희 원아램 채널에 멘몸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영, 울고나오맨! 안녕하세요. 저는 원아램의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편집 같은 걸 담당하고 있고, 멘몸 운동 교육 콘텐츠를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맨 부르겠습니다. 자, 영상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맨 알바를 맡고 있고, 인자약 희손권이라고 합니다. 네, 왼손으로! 아, 왼손! 제가 너무 사귀기 때문에 약간 좀 왼손으로 할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붙여서? 됐어요! 간다! 실패 실패 오우 시작 시작 들어가세요 형 알잖아 160알잖아 시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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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아래 줄자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정확한 수치를 재기 위해서 이미 D 씹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2, 4, 5 앞부분을 넘으셔야 됩니다 오! 자, 여기에서 사실 경호 통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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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한 직구비! 직구비! 아! 여기 앞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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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중에 와이 라는 80! 80! 네! 아이씨! 아이씨! 오! 오! 오케이 인정! 오! 오! 2.2m 90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네, 2.2m. 기능성 운동, 베이비. 수고하셨어! 우아! 마랑이 집의 승리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소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 시작! 비워라! 고기 산쪽, 바깥쪽으로 비워, 바깥쪽으로! 비기는 겁니다. 어, 좋다! 바깥쪽으로 비워!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어! 아, 반갑다. 아, 두 분이 친구세요. 네. 10년 만에 만났죠, 그쵸? 10년 만에 만나서 마찬가지 가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톡 엄청 뜨거웠어요. 시작! 시작! 오! 오! 오, 두 분이 친구야, 여기. 가자! 오! 가자!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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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게임 승리는 선대 1호 프루님 원하대 프루님 감사합니다 자 우승자 소감 한번 할게요 제가 마랑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경륜 프로님들이 이기시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셔서 굉장히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이렇게 이기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놀이 같은 게임을 많이 해봐서 되게 재밌었어요 마랑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장석 코트님과 이진영씨와 좋은 영상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랑과 원하네 미니스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로마 푸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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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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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 요렇게 acle